둘, 셋! 안녕하세요! 우리 AP의 스타일로 만났습니다! 봉쥬! 우리 3년 만인가요? 저희가 드디어 파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! 파리에서 그 뜨거웠던 여행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맞습니다 좋은 곳은 어떠세요? 이번에 또 컨셉이 파티 베이비예요 파리 베이비니까 파리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그곳에서 공연을 갖는다고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파리라는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저희 AP에게 아주 좋은 기억들이 담긴 도시인데 저희가 근데 언제 가죠? 파리를 말이죠! 저희가 5월 3일! 5월 3일! 르 제니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모두들 많이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어가 파티 베이비 투어니까 이번에 우리 베이비들과 함께 제대로 놀아보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즐거운 추억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니까요 만들 찾아서 재밌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! 지금까지 우리 베이비 앱이었어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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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